신천지 예수교 온라인 말씀 대성의 사회를 맡은 윤다운입니다. 신천지 예수교 온라인 말씀 대성회 사회를 맡은 윤다운입니다. 오늘 순서를 진행하기에 앞서 제가 잠시 기도드리겠습니다. 기도가 어색하신 분들은 그냥 화면을 바라봐 주셔도 괜찮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 생명 허락하여 주시고 귀한 말씀 대성에 허락하여 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또한 저희를 위해 2000년 전 피 흘려 돌아가신 예수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모인 모든 심령들의 마음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관하여 주시어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은혜받고 아버지 하나님 나라 천국으로 인도되어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오늘도 신천지 예수교 말씀 대성회는 온라인으로 진행됩니다. 신천지 예수교회는 작년 코로나19 확진자 발생 직후 지금까지 교회를 폐쇄하고 모든 모임과 예배를 온라인으로 드리고 있는데요. 코로나 종식을 위한 기도회, 시온 기독교 선교센터 과정과 있어지는 모든 모임도 마찬가지입니다. 반면 기성교단의 교회발 코로나19 집단 감염이 지속 발생하면서 기독교계의 인식이 많이 안 좋아지고 있는데요. 자연스럽게 신천지 예수교회는 K-방역의 교과서가 되고 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 많은 분들이 신천지를 알게 되고 또 신천지에 대한 궁금증을 갖고 계신데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 대성회를 통해 궁금증을 해결해 드리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의 주제는 하루 만에 보는 요한계시록입니다. 어렵게만 느껴졌던 요한계시록 22장 404절로 구성된 요한계시록을 단 하루 만에 보게 되실 텐데요. 각 교단마다 다양한 해석이 있지만 이것은 예언이 성취된 현장에서 보고 들은 증인이 없기 때문에 자의적으로 해석한 겁니다. 신천지에서는 요한계시록에 성취 증거가 있어 이를 육하원칙으로 증거하고 있는데요. 오늘 성경을 기준으로 전해드리는 계시록의 말씀을 집중해서 잘 들어보시고 많은 은혜받는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럼 말씀 증거해 주실 신천지 예수교 증거장막 성전 도마지파 이재상 강사님을 모시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신천지 예수교 이재상 강사입니다. 오늘 온라인 말씀 성의에 함께해 주신 모든 분들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그리고 함께 이 시간 은혜를 나눠보는 시간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요한계시록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이라 하면 어떤 느낌을 받습니까? 이 말을 들었을 때에 대부분 어렵다 또는 무섭다 또 이 요한계시록은 몰라도 되는 것이 아닌가 또는 요한계시록은 특별한 어떤 이단성을 가진 그런 교단에서 주로 보는 것이 아닌가 그 외에도 여러 가지 느낌들이 있겠습니다마는 분명한 것은 요한계시록은 성경의 제일 마지막에 기록되어져 있는 아주 중요한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짧은 시간 책 제목부터 시작해서 왜 우리에게 이 요한계시록이라는 말씀이 중요하고 필요한지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말 그대로 이 요한계시록이라 하면 요한이라는 예수님의 제자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 요한복음을 기록한 제자 사도 제자 요한이 있는데 요한 1, 2, 3서도 기록을 했죠. 그래서 이 요한이라는 제자가 기록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이름이 붙게 되는데 이 요한계시록이라 해서 요한의 계시가 아닙니다. 잘못 오해를 하게 되면 요한의 계시록 이렇게 착각을 할 수가 있는데 이 요한계시록은 예수님의 계시입니다. 이 계시가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예수님의 계시가 되어지는데 예수님께서 열어서 보여주셨다는 그런 뜻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 요한계시록의 말의 뜻은 요한, 제자 요한이 예수님의 계시를 보고 기록을 한 내용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것은 요한의 계시가 아니라 예수님의 계시, 즉 예수님의 말씀이 되어짐으로 예수님을 사랑하는 신앙인이라 한다면 반드시 알아야 될 그러한 귀한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요한계시록에 대해서 한번 전체적으로 이해를 해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은 어떤 책인가? 성역이 제일 마지막에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이 장수로는 1장에서 22장까지 되어져 있고 절수로는 404절로 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 요한계시록은 어떤 책인가?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무섭다, 두렵다, 어렵다 여러 가지 그러한 느낌들이 있습니다만 알고 보면 이 요한계시록은 신앙인들에게 복을 주는 책이 되어집니다. 신앙인들에게 복을 주는 책이고 또 살펴보게 되면 용, 사단, 마귀라고 하는 그런 존재가 있죠.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비옥하는 아주 못된 존재가 있습니다. 이 용을 잡아 가두는 책입니다. 그러니까 이 요한계시록은 신앙인에게 있어서 매우 중요한 그런 말씀이 되기 때문에 반드시 알아야 되는데 알기가 쉽지 않죠. 이거를 전해주고 깨우쳐주고 알려주고 이런 데가 많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있다 할지라도 한 절 한 절 전체적인 내용을 세밀하게 정거해 주는 곳을 찾을 수가 없는 그런 형편에 놓여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요한계시록은 어떤 책인가? 신앙인들에게 복을 주는 책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 그것은 왜 그렇게 말씀하냐면 성경에 언급이 되어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 말씀에 근거해서 말씀을 드려야 되지 성경과 관련 없이 내 주관적인, 자의적인 그런 입장에서 이야기를 하고 전달한다면 그것은 받아들일 수도 있고 안 받을 수도 있는 것이죠. 그런데 성경에 근거한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신앙인은 반드시 이 말씀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주셔야 되는데 요한계시록 1장 3절 말씀을 한번 읽고 진행하겠습니다. 읽어보시겠습니다. 읽으신 내용대로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들과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다 했습니다.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기 때문에 신앙인에게 복을 주는 책인데 지키려고 한다면 이걸 알아야지 지킬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 요한계시록은 두렵고 무섭고 그런 책이 아니라 사실 알고 보게 되면 오늘날 살아가는 신앙인들에게 복을 주시고자 하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 책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 용을 잡아 가두는 책이라 하는데 이 책을 던져서 용을 잡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성경에 이 요한계시록 20장 2절 3절 말씀을 읽어보게 되면 용을 잡아 결박해서 미혹하지 못하도록 하나님의 백성들을 미혹하지 못하도록 잡아 가둔다는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 너무 고통스럽고 억울하고 안타깝고 이런 일들이 있는 것은 하나님의 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이 사단 마귀가 하나님의 그 백성들을 괴롭히는 그런 존재죠. 그럼 이 괴롭히는 미혹하는 이 존재를 계속적으로 내버려 두게 되면 그런 일이 계속적으로 있겠죠. 그래서 이 요한계시록에는 용을 잡아 결박해서 가둔다는 그런 말씀이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이 기록된 이 말씀은 때가 되면 반드시 이루어지는 겁니다. 이 내용도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용을 잡으니 곧 예빼미오 마귀오 사단이라 잡아 일천년 동안 결박하여 무적행에 던져 잠그고 그 위에 인봉하여 천년이 차도록 다시는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하였다가 그 후에는 반드시 잠간 노일이라 네, 지금 읽으신 이 내용도 보게 되면 물론 이 요한계시록에 대해서 생소한 그러한 분들이 많을 겁니다. 그런데 기록된 말씀을 근거로 해본다면 용을 잡으니 예빼미오 마귀오 사단이라 잡아가지고 무적행에 던져 잠급니다. 일천년 동안 잡아 가두는데 왜 그렇게 하느냐 다시는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잡아 가두게 됩니다. 그래서 이 요한계시록의 말씀은 신앙인에게 복을 주는 책이 되어지고 또 이 용을 잡아 가두는 그런 내용이 소개되어져 있기 때문에 우리 신앙인이라면 하나님께 복받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괴롭히고 미혹해왔던 이 사단의 정체가 드러나서 끝이 나는 것을 우리가 원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요한계시록을 무섭게 또는 어렵게만 생각하지 마시고 이번 기회를 통해서 하나하나 살펴보면 알 수 있는 길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경험하시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요한계시록은 일곱인으로 봉해진 비밀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어렵다. 읽어도 무슨 내용인지 감을 잡을 수가 없는 것은 일곱인으로 봉해진 비밀의 말씀이 되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럼 이 비밀의 말씀은 쉽게 알 수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 문을 보게 되면 비밀번호라고 요즘에는 도화락을 많이 쓰는데 그 번호를 정확하게 알고 있으면 아이들도 그 문을 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번호를 정확하지 모르게 되면 아무리 힘이 센 사람이라도 문을 열 수가 없죠. 민다고 열려지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일곱인으로 봉해진 이 비밀의 말씀을 정확하게 우리가 전달을 받을 수가 있다면 아무리 비밀이라 할지라도 이런 내용들도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요. 이 요한계시록 5장 1절로 가서 이 일곱인으로 봉해진 내용 그래서 왜 이게 어렵고 무슨 뜻인지 알 수 없는 그러한 것이 되어진 것인가 이것은 일곱인으로 봉해져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어진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5장 1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봄에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 책이 있으니 안팎으로 썼고 일곱인으로 봉하였더라 네. 일곱인으로 봉하였더라 라는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상당히 우리가 봐도 잘 모르고 또 읽어도 이해도 안 되는 그런 내용이 많습니다만 이것을 이제 때가 되어져서 예수님께서는 이걸 열어셔서 알려주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요한계시록이라는 말은 이 예수님께서 봉해져 있는 일곱인으로 봉해져 있는 이 책을 예수님께서 이걸 하나씩 이렇게 인을 떼시게 되는 이것을 계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가 됩니다. 예수님의 이 계시를 이 요한이 보고 기록을 해놓은 것이죠. 그래서 오늘날 이제 이러한 내용들을 알 수 있는 그런 길이 열려졌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경험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요한계시록에는 아주 중요한 내용이 있습니다. 그것도 아주 세 가지 아주 중요한 내용이 있는데 이 계시록에 언급된 비밀 세 가지가 있습니다. 비밀. 비밀이라면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비밀이라는 것은 상당히 중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비밀이라는 것은 계속적으로 이 비밀로 이어가지는 않습니다. 어느 한 때까지만 감추어 두었다가 어느 시점이 지나면 다 공개를 하게 됩니다. 공개를. 그러죠. 그래서 이 국가에도 기밀이 있고 비밀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시점이 되어지면 이것이 해제가 되어져서 많은 사람 민간인에게 공개도 하고 이제 알 수 있도록 하죠.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때는 이제 이 응급되어져 있는 게시록에 응급되어져 있는 이 세 가지의 비밀을 알 때가 되어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내용이 있는지 한번 이해를 해보겠습니다. 먼저는 일곱 별의 비밀이 있습니다. 이번 여러분 온라인 강좌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아 이런 것이 있구나 이런 차원에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처음 듣는 분도 계시겠죠. 그런데 이 일곱 별의 비밀 이것이 이제 게시록 1장 20절에 언급되어지고요. 짐승의 비밀이 있습니다. 이 짐승의 비밀은 이 성경에서 짐승이라 하면 하나님의 백성들을 해치고 삼키고 또 물어뜯고 이런 어떤 악한 자로 소개되어지는 내용이 많이 있는데 이 게시록 17장 7절에는 짐승의 비밀이다. 이런 말이 나옵니다. 또 이제 하나 더 읽기는 일곱째 나팔의 비밀이다. 게시록 10장 7절에는 일곱째 나팔의 비밀이다. 그래서 이 게시록에 언급되어져 있는 아주 세 가지 중요한 비밀이 있습니다. 이런 비밀도 그냥 우리가 읽는다고 이해되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이런 비밀이 있는데 이것도 하나씩 인이 떼어지면서 그 모든 정모가 드러나겠죠. 그래서 이런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이런 것들을 알아야지만 우리가 이 예언의 말씀을 지켜 행함으로 복을 받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용의 정체가 어떤 존재인지도 알 수 있게 되는데 이런 부분들도 여러분들이 있다는 것을 아시고 그럼 이 비밀은 어떻게 알 수가 있는가 내가 요한계시록을 외웠다 또 기도하면서 그렇게 성경을 읽었다 해서 알아지는 것은 아닙니다. 이 비밀을 알 수 있는 것은 택한 목자를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택한 목자. 이 목자라 하게 되면은 자칭 목자가 있고 하나님께서 또 예수님께서 택해서 일을 시키는 그런 목자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성경의 비밀은 택한 목자를 통해서 알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되는데 여기에 이제 이 목자의 중요성을 한번 설명을 드리게 되면은 이 목자 중에는 자칭 목자 그리고 우리가 보게 되면은 직업적으로 직업적으로 뭐 목사님이다 또 뭐 성직자다 이런 어떤 그 직업적인 것이 있지 않습니까 종교인 이렇게 물론 이제 다양한 그런 어떤 분류를 하는 데 있어서 이렇게 성직자도 또 목해자도 하나의 어떤 일을 하면서 살아가기 때문에 세상에서 통계를 잡을 때의 항목별로 그런 직업 이런 것을 또 분류를 합니다. 그런데 이 자칭 목자는 어떤 의미냐면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택하지도 않았는데 자기가 뭘 해보겠다는 거예요. 내가 살아가면서 나는 이렇게 살아가겠다. 나는 이런 걸 하면 살아가겠다. 그 자칭 목자가 되어집니다. 이러한 것은 이제 직업적으로 이제 살아가게 되죠. 자 이 요한계시록 2장 2절 말씀을 한번 보면서 이해를 해보겠습니다. 한번 읽어 주시겠습니다.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네 여기 보게 되면은 자칭 사도라 하되 이 자칭 사도라는 것은 이제 제자 예수님의 가르침을 전하는 사람들을 이제 예수님의 제자 또 사도 그렇죠 이렇게 보게 되면은 오늘날에 이러한 것은 이제 목자가 되겠죠. 예수교의 말씀을 전하는 그런 목자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가 있다는 거예요.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 거짓된 것을 드러낸 그러니까 이 자칭 사도라 하는데 이 존재가 하나님 예수님이 택한 존재가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 거짓, 거짓이라는 거예요. 거짓 그러면 이제 이러한 자칭 사도라는 것은 어떻게 역사되어지냐면은 어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도 이 아전인수격으로 그런 식으로 역사가 되어지죠. 이러한 존재가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시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현 시대에 이렇게 어떤 싹군목자처럼 하나님의 아주 중요한 그런 귀한 이 말씀을 전하기보다는 말씀을 이용해서 자신의 유익을 취하는 그런 쪽으로 움직여지는 그런 목자들도 상당수가 있다는 겁니다. 참 안타까운 일이죠. 또 불편한 진실이죠. 그래서 이 성경에는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 거짓된 것을 너가 드러낸 것. 이게 거짓이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주님의 종, 주의 종. 대부분 또 주의 종이라는 그런 표현을 많이 쓰지 않습니까? 일꾼이다. 이것은 이 종이라면은 주인의 뜻을 알고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바로 이 일꾼, 충성된 그러한 종이 되겠죠. 그럼 이 주인은 누구냐? 예수교의 주인은 예수님 아닙니까? 예수님을 주로 믿지 않았습니까? 예수를 그리스도로 영접해서 예수님을 주로 믿는데 그러면 이 주인이신 예수님의 뜻을 알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주님의 종, 일꾼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마태복음 24장 45절에서 47절 이 말씀을 보게 되면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나옵니다. 그럼 누구한테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냐? 예수님께 충성된 종이죠. 그리고 지혜로운 종이죠. 주인을 기쁘게 하고 주인의 뜻을 행하고 주인의 그 명예 순종하고 그럴 때 충성된 종이라고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또 이 내용에 좀 이어서 보게 되면 악한 종이 나옵니다. 악한 종. 그러면 이제 이 충성된 종은 예수님의 말씀을 그 백성들에게 정확하게 전달을 해 주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런데 만약에 비밀도 이걸 전달할 수가 없다면 과연 충성된 종으로서의 입장이 되겠는가? 그런 부분들도 있겠죠. 마태복음 24장 45절에서 47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주인이 올 때에 그 종에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이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뤄놓으니 주인이 그 모든 소유를 저에게 맡기리라. 네. 잘 읽으셨는데 여기 보게 되면 이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서 이 때를 따라 때를 따라서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이 때에 따른 이 양식을 주는 자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이 때라는 것이 어떤 우리가 삼시, 새끼 그 때를 두고 말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이 때라는 것은 어떤 때를 두고 말하냐면 앞부분에도 말씀드렸지만 비밀이라는 것은 어느 시점까지 봉함해 두고 비밀이지 어느 한 때가 이제 돌에 되어지게 되면 이걸 다 공개해서 알려주게 되는 그러한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주는 자가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인데 여기서 이 양식은 신앙인의 양식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도 살 줄 알아야 된다 그러셨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이 때를 따른 이 양식은 말씀이 되어집니다. 그러면 이 게시록, 요한 게시록은 말세 때에, 세상 끝에 그런 말을 흔히 쓰지 않습니까? 세상 끝에 있어질 일이다. 말세 때에 있어질 일이다. 이런 말들을 신앙을 하지 않은 분들도 한 번쯤은 접해보셨을 거예요. 종말 뭐 이런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 요한 게시록에 이 기록되어져 있는 이 말씀이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 신앙인들이 알아야 될 말씀이라는 거죠. 왜 이걸 알아야 되느냐? 이 예언의 말씀을 바로 알고 깨달아 지킬 때에 복을 주신다는 겁니다. 이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다 그랬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용의 정체 이제 이 용의 세상이 끝이 나야지만 더 이상 슬픔, 애통, 곡함이 없는 그러나 진짜 낙원의 세계를 우리가 바라볼 수가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 주의의 종, 일꾼 이렇게도 표현하죠. 그 다음에 이 택한 목자가 있습니다. 택한 목자 이 택한 목자는 말씀을 받아서 역사를 합니다. 아주 중요합니다. 그러면 택했는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서 또 예수님이 성령체로 역사되어 주시는데 하나님 예수님이 이 사람을 택해서 목자로 쓰시는지 아닌지 우리는 잘 모르잖아요. 그런데 알 수 있는 방법은 시대시대마다 하나님께서 이 택한 사람을 목자로 쓸 때는 반드시 뭘 주시냐면 말씀을 주십니다. 권세도 아닙니다. 말씀을 먼저 주십니다. 말씀 항시 왜? 대언하라고 하나님을 대신해서 전해주라고 예수님을 대신해서 전해주라고 그래서 이 말씀을 받아 역사하는데 이 말씀을 받아 역사하는 그러한 역할이 바로 대언자라는 거예요. 대언자 대신 말씀을 전해준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 말씀이 주인이 전하고자 하는 말씀과 또 이 택한 목자가 전달해 주는 그 말씀에 오차가 없어야 되잖아요. 뭘 이렇게 배달을 하면 배달 사고가 안 나야 되지 않습니까? 말이 아 다르고 의 다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택한 목자는 반드시 말씀을 받아서 역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목자 중에는 하나님께서 택하지도 안 했는데 어떠한 그런 제도적인 그런 교육이나 또 현대에 발달된 그런 시대에 많은 교육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공부를 해서 어떤 직업적으로 또 이렇게 목회를 하거나 이런 어떤 입장에서는 이 말씀이 잘 나오질 않습니다. 또 말씀이 나오더라도 대연하기보다는 대연하기보다는 자기 자신의 감정 자기 자신의 생각 이런 것들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말씀을 명확하게 모르고 지킬 수도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아시고 이 요한계시록은 어떻게 알 수가 있냐면은 이 택한 목자를 통해서 알 수가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택한 목자는 이 시대에 반드시 어떤 무엇을 먼저 주시냐면은 이 게시 말씀을 먼저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아는 사람한테 가서 들어야지 우리가 이해를 하고 깨달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대부분 오늘날의 이 신앙세계를 여러분들이 경험을 하셨다면은 요한계시록은 몰라도 되는 책이야. 또 성경을 읽다가 궁금해서 목사님께 질문을 드리면은 이건 함부로 보면 안 돼. 이거 몰라도 돼. 이거 깊이 보면은 오히려 잘못될 수가 있으니까 예수를 주로 믿기만 하면은 구원천국 이럴 수가 있어. 몰라도 돼. 이런 이야기를 대부분 듣습니다. 근데 이 성경을 근거를 해보게 되면은 이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다 했지 않습니까? 우리는 복받는 걸 좋아하지 않습니까? 복은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죠. 오늘 온라인 이 말씀석에 참여하신 분들은 이번 계기를 통해서 이 예언의 말씀을 또 알아서 지키는 그런 일들이 있기를 원하고 나아가서 성경에 하나님께서 주시기로 약속한 복을 받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진심으로 추구합니다. 그런데 그러기 위해서는 내가 복받을 일들을 해야 되겠죠. 왜냐하면 조건이 이 기록된 말씀을 보게 되면은 이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다. 이런 말씀이 있거든요. 시대시대마다 택한 목자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는데 먼저 이 추레국기 4장 10절 12절에는 모세를 하나님이 택하시게 됩니다. 선지자 모세 이 모세가 하나님의 택함을 받아가지고 종대였던 그 백성들을 애국의 포로되어 있는 백성들을 이끌어내라고 지시를 하죠. 그럴 때 이 모세는 두려워서 말도 잘 못하고 또 입이 뻣뻣해서 못하겠다 보낼 만한 사람을 보냈어서 이렇게 하나님께 고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이 모세를 안정시키면서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반드시 말씀을 준다는 것입니다. 추레국기 4장 10절에서 12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고하되 주여 나는 본래 말에 능치 못한 자라 주께서 주의 종에게 명하신 후에도 그러하니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잔위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누가 사람의 입을 지었느냐 누가 벙어리나 귀머걸이나 눈 밝은 자나 소경이 되게 하였느냐 나 여호와가 아니냐 이제 가라 내가 내 입과 함께 있어서 할 말을 가르치리라 네 여기 보게 되면 이제 12절에 그런 얘기 나오죠 내가 너 입에 함께 있어서 할 말을 일려주겠다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고 겁도 내지 말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의 입에 있어서 함께 할 테니까 너가 가서 백성들을 이끌어내라 뭘 주시냐면 하나님께서는 이 목자를 택했을 때에 반드시 뭘 주시냐면 말씀을 주신다는 거예요 말씀 이런 내용들은 구약성경 에스겔 3장 1절에서 4절에도 나타나는데요 이 내용도 읽어보겠습니다 읽기만 해도 이해가 되는 내용들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받는 것을 먹으라 너는 이 두루마리를 먹고 가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고하라 하시기로 내가 입을 벌리니 그가 그 두루마리를 내게 먹이시며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내게 주는 이 두루마리로 내 배에 넣으며 내 창자에 채우라 하시기에 내가 먹으니 그것이 내 입에서 달기가 꿀 같더라 그가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스라엘 족속에게 가서 내 말로 그들에게 고하라 네 여기도 에스겔 선지자가 이제 겪게 되는 일들 아니겠습니까 이것은 나중에 예수님께로 이어져서 나타나게 되는데 이 에스겔 선지자가 뭘 받아 먹게 되냐면 두루마리 책을 먹게 됩니다 두루마리라는 건 옛날에 책이 둘둘 말아놨으니까 두루마리라고 하죠 거기에 글이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걸 먹고 내 창자에 채워라 그래서 이걸 먹으니까 입에서 달기가 꿀 같더라 여러분 책을 이렇게 먹게 되면 꿀 같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럼 이 에스겔 선지자가 겪게 된 것은 환상 중에 겪었지만은 말씀을 받아 먹었다는 거예요 말씀을 받았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받고 깨달아지니까 너무 그 표현이 달기가 꿀 같더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누구를 택했을 때에 목자로 쓰실 때는 반드시 말씀을 주신다는 거예요 말씀을 그리고 주시고 난 다음에 누가 내 말로 준 그 말로 이스라엘 조석에게 전해라는 거예요 그 대언자로 삼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내용이 이제 나타난 때가 바로 예수님 때인데 요한복음 17장 8제를 보겠습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실 때에 제자들이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어졌는데 예수님께서는 자우로 말한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도 하나님께 택한 받아서 역사 되어진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이 말씀을 주어서 전하게 되고 제자들은 이 말씀을 들어보니까 이분이 진짜 요한하님께로부터 오신 분이구나 라고 깨닫게 되어지는 것이죠 요한복음 17장 8제를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말씀들을 저희에게 주어사오며 저희는 이것을 받고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나온 줄을 참으로 아우며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도 믿어사옵나이다 네 여기도 보게 되면 나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말씀들을 저들에게 주어사오며 어느 시대를 보더라도 상당히 목자가 중요한데 목자가 중요하긴 중요하지만 택한 목자가 중요하다는 것이죠 자칭 사도라 또 주의 종이라 하면서 주님의 뜻도 모르고 말씀에 순종도 하지도 않고 그 목자의 지위를 이용해가지고 어떤 자기의 어떤 배를 불린다거나 또 자기 자신의 어떤 유익이나 육체의 기회로 삼거나 권위 권세 이런 것은 이미 그 성경에서 언급하기를 그것은 거짓이다는 거예요 자칭 사도라 하되 그 아닌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 거짓 것이 드러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택한 목자도 드러나겠죠 그럼 이 택한 목자는 어떻게 드러나느냐 정확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서 대언해 주게 되는 그러한 입장이 되어지는 것이죠 게시록 게시록에 오늘 살아가는 이 시대가 오늘 주제가 게시록 아니겠습니까 요한 게시록 그럼 이 요한 게시록을 어떻게 알 수가 있느냐 알 수가 있는 것이 그냥 아는 것이 아니라 이게 알 수가 있는 것은 말씀을 받아서 전해주는 그런 택한 목자가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요한 게시록 10장 8절에서 11절까지 이 내용도 읽어보겠습니다 하늘에서 나서 내게 들리던 음성이 또 내게 말하여 가로돼 내가 가서 바다와 땅을 밟고 섰는 천사의 손에 편호인 책을 가지라 하기로 내가 천사에게 나아가 작은 책을 달라한즉 천사가 가로돼 갖다 먹어버리라 내 배는 쓰나 내 입에는 꿀같이 달리라 하거늘 내가 천사의 손에서 작은 책을 갖다 먹어버리니 내 입에는 꿀같이 다나 먹은 후에 내 배에서는 쓰게 되더라 저가 내게 말하기를 내가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에게 다시 예언하여야 하리라 하더라 네 방금 읽으신 이 내용도 이 책을 받아 먹는 그런 내용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책을 먹으니까 입에서 달기가 꿀같더라 그런 표현이 나오죠 그래서 여기 보게 되면은 이 책을 받아 먹은 이 택한자에게 나라와 백성과 방언과 임금에게 다시 예언하라 전해주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요한계시록도 이 우리에게 복주는 책 용을 잡는 그런 결박해서 잡는 책인데 그럼 이걸 어떻게 할 수가 있느냐 일고비도로 봉해져 있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은 택한 목자를 통해서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이 택한 목자는 세상에 유명하고 또 많은 수를 거느리고 이런 것이 아니라 그 입을 통해서 정확한 하나님의 비밀과 또 예수님의 그 말씀이 정확하게 전달되어질 때에 이분이 택한 하나님과 예수님이 택한 목자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듣고 분별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이제 이 게시의 전달 과정을 한번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시작이 절반이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게시록 1장 1절만 잘 아셔도 사실 전장에 대한 흐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왜냐 이 속에 함축이 되어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한 게시록 1장 1절만 한번 읽고 진행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게시라 얘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될 일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지시하신 것이라 네 1장 1절을 읽으셨는데 여기에 보면 요한의 게시라고 되어져 있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게시라 라고 명확하게 시작부터 그렇게 말씀을 기록을 해두셨죠 이런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이 될 일을 그래서 이 요한 게시록은 반드시 속이 될 일인데 기록은 2000년 전에 기록이 됐는데 어떻게 반드시 속이 된다고 하셨는가 때가 있다는 거예요 어느 시점에 이제 때가 되어지면 그때부터 반드시 속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속이 될 일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지시하신 것이라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지만 그림을 그리기가 쉽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을 좀 돕기 위해서 이런 그림을 좀 이렇게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게시록 1장 1절에 보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의 게시라 이렇게 되어져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예수님께서 열어 보이셨다 이런 뜻이 되죠 근데 이거는 본래 누구의 손에 있었냐면 하나님께 쓴 것이죠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이렇게 되어져 있잖아요 그래서 이 요한 게시록 5장 1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장 1절 내가 봄에 보좌에 앉으신 이에 오른손에 책이 있으니 안팎으로 썼고 일곱인으로 봉하였더라 네 하나님의 그 손에 보좌에 앉으시는 하나님 아닙니까 하나님의 손에 책이 있는데 일곱인으로 봉했다는 것이죠 이게 봉한 책이죠 근데 하나님의 하나님의 계시라고 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고 기록이 되어져 있잖아요 이것은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예수님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그럼 이 예수님에게 전달되어진 이 봉한 책이 예수님의 손에서 일곱 개의 인이 떼어졌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은 아버지가 되시고 이 예수님은 아들이 되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하나다라는 것은 아버지와 아들이 하나라는 것은 아버지가 아들이 있고 아들이 아버지고 이런 뜻이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 이 말은 생각과 마음이 하나라는 뜻 아니겠습니까 우리라는 사람은 이렇게 있죠 근데 어떻게 하나라는 것은 우리가 여기 이 사람이 이 사람이고 이 사람이 이 사람이 이런 뜻이 아닙니다 그래서 뭔가를 잘못 오해를 하게 되면 이 성경에 들어가면서 자꾸 이해가 안 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그런 거는 나중에 있을 때 한 번 더 말씀을 드리기도 하고요 여기서 이제 게시로 5장 7절을 보겠습니다 5장 7절 어린 양이 나와서 보좌에 앉으신 이에 오른손에서 책을 취하시니라 어린 양은 예수님입니다 성경에 어린 양이 나와서 보좌에 앉으신 이에 오른손에서 책을 취하셨다 그러면 이 봉안책이 예수님께로 전달되어졌지 않습니까 봉해진 상태로 7개 이내로 봉해져 있잖아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의 게시가 되려면 예수님께서 하나하나 이렇게 인을 떼셔야 되죠 게시록 6장 1절만 읽어보겠습니다 6장 1절 내가 봄에 어린 양이 일곱인 중에 하나를 떼시는 그때의 네 거기까지만요 여러분들이 오늘 짧은 시간에 요한 게시록을 전체를 다 알 수는 없지만 흐름을 잘 아시게 되면 시간만 조금만 할애하시게 되면 이 내용도 어렵지 않게 알 수가 있다 이 말입니다 6장 1절에 보게 되면 어린 양이 일곱인 중에 하나를 떼시는 그때의 일곱인 중에 하나 인을 하나씩 떼게 되죠 그래서 게시록 6장을 다 읽어보게 되면 여섯째 인까지 떼어지게 됩니다 여섯째 인까지 여기에 이제 6장 12절을 한 구절을 읽어보시겠습니다 6장 12절 내가 보니 여섯째인을 떼실 때에 그래서 이 게시록 6장에서는 첫째인부터 시작해서 여섯째인까지 떼어지게 되는데 일곱개인으로 봉해졌으니까 아직 하나 남았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에 예수 그리스도에 계시라고 막 이렇게 드러내기는 어렵잖아요 어디에 와서 마저 남은 하나의 그 일곱째인까지 떼어지냐면 8장 1절을 보겠습니다 8장 1절 일곱째인을 떼실 때에 하늘이 반시 동안쯤 고유하더니 네 그러니까 이런 과정을 통해서 봉해진 책이 하나님의 손에 있다가 이것이 예수님께로 전달되어져서 봉해있었는데 예수님이 하나씩 떼게 되면서 6장에서 8장까지 오면서 일곱개인이 다 떼어지니까 예수 그리스도에 뭐가 되어집니까 게시가 되잖아요 그래서 1장 1절에 예수 그리스도에 게시라 이렇게 언급을 해놓고 이런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될 이 내용 자체가 속히 될 일이라는 거죠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 종들은 바로 여러분 이해하기 좀 쉽지는 않겠습니다만 이렇게 전체적인 흐름 입장에서 한번 들어주시면 되는데 이 종들은 14만 4천 입맞은 사람들과 흰무리를 두고 말하는데 여기 14만 4천만 구원받는다 이런 건 없어요 그 성경에 여러분들이 좀 궁금하시면 게시록 7장 전체를 다 이렇게 한 절 한 절 읽어보시면 14만 4천만 구원받는 내용이 아니에요 14만 4천은 제사장 목자의 역할을 하게 되고 그 외에 많은 희문물 입은 무리들은 하나님과 예수님을 따르는 종들이 되어지는데 이 반드시 속히 될 일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지시를 했다는 거예요 그럼 이 천사가 이제 이 예수님의 지시를 받고 또 이제 이 요한에게 이 지시를 하게 되죠 하나님 예수님의 뜻을 쫓아서 그럼 이 천사가 이제 책을 가지고 오는데요 이제 게시록 10장 1절 2절을 보시는데 여기 읽으면서 어디를 유념해서 보셔야 되냐면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오는데 손에 무엇을 갖고 내려오는지를 잘 이렇게 생각하시고 또 보시면 되겠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또 보니 힘센 다른 천사가 구름을 입고 하늘에서 내려오는데 그 머리 위에 무지개가 있고 그 얼굴은 해 같고 그 발은 불기둥 같으며 그 손에 편호인 작은 책을 들고 그 오른 발은 바다를 밟고 왼발은 땅을 밟고 네 거기까지만요 그런데 이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오는데 편호인 편호인 책을 갖고 오지 않습니까 이 편호인 이 책이 본래는 하나님의 손에 일곱인으로 봉해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로 전달되어지면서 예수님께서 인을 하나씩 이렇게 떼면서 일곱개까지 떼어지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게시가 되어진 것이고 이걸 천사가 이제 예수님의 뜻을 쫓아서 갖고 이제 누구에게 주게 되냐면 요한 요한에게 주게 되는데 이 요한이 이 모든 광경을 지켜보면서 이제 하늘의 음성이 들리기를 누가 가서 바다와 땅을 밟고 썻는 천사의 손에 편호인 책을 가져라 이 음성을 듣고 책을 달라 하니까 갖다 먹어버려라 너 입에는 다나 배에서는 쓰게 되더라 그래서 책을 달라 하니까 갖다 먹게 됩니다 그리고 먹으니까 진짜 입에는 달고 배에는 쓰더라 그러면서 이 나라와 백성과 방원과 임금에게 다시 전해라 이런 지시를 받게 되죠 그래서 이 요한계시록은 어떻게 우리가 알 수가 있냐면 택한 목자 이 택한 목자를 통해서 알 수가 있다는 거예요 택한 목자 여기 하나님과 예수님과 천사는 육체가 아닙니다 성령체로 계시죠 성령 영 근데 여기에 이 요한과 또 이 요한의 이 증거를 들어야 되는 사람들은 육체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되어지죠 그래서 이 택한 목자 이 목자가 목자를 택한 것은 하나님 예수님의 그 말씀을 그 백성들에게 전해주라는 대언해주라는 것이죠 이런 흐름으로 되어져 있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가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정확하게 알아서 지켜 복을 받을 수 있는 길은 이렇게 이 택한 목자를 택한 목자를 만나야 된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분명히 인지하시길 바랍니다 그럼 택한 목자인지 목자가 아닌지는 어떻게 구별되느냐 말씀을 받아야 된다 받아 먹어야 된다는 깨달아 먹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럼 먹은 사람은 깨달아 먹은 사람은 이걸 증거할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먹지 않고 택하지도 않은 사람은 모르죠 몰라도 돼 몰라도 돼 그리고 자칭 사도라 이런 문제가 생기게 되고 지급적으로 흘러가게 되고 그리고 어떤 목자의 권위를 이용해가지고 백성들에게 꼴을 먹이고 또 양식을 먹이는 이런 차원보다는 무조건 자기 말만 듣게 해가지고 참 안타까운 그런 어떤 타락된 그런 신앙세계가 형성되어지기 때문에 그 모든 것을 조종하는 존재가 사단이라는 존재예요 그래서 이 게시록은 용을 잡아 가두어 결박하는 책이라고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여기에 게시록 10장 8절과 11절은 조금 전에 읽었기 때문에 시간 강의상 생략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이 요한 이 요한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우리가 보게 되면은 김요한 박요한 이요한 최요한 이런 신앙세계에 보게 되면은 이름을 요한으로 이름을 지어서 그렇게 활동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아주 이 요한이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그런 어떤 중요한 사람인 것처럼 그렇게 되는데 이름을 요한이라고 이름을 붙였다 해서 요한이 되는 게 아닙니다 이것은 그럼 이 요한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면요 이 요한 게시록을 기록한 그 요한은 제자 요한 아닙니까 그래서 기록자 요한은 이 환상을 보고 환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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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시를 보고 환상 계시죠 이 환상 계시를 보고 무엇을 기록했냐면은 환상 계시를 보고 이 기록을 했는데 환상 계시를 보고 기록을 했죠 환상 계시 그러니까 이제 반모섬에 유배되어져 있었을 때에 실제 사건이 아니죠 환상과 이상을 보고 막 그렇게 기록을 해놓은 것이죠 그래서 이것은 예언적인 성격을 갖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 요한 게시록이 기록되어진 것은 AD 956년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흘러왔으니까 약 2000년이라는 긴 세월이 흘러왔지 않습니까 근데 이 기록된 예언은 때가 되면 반드시 이루어집니까 안 이루어집니까 이루어지잖아요 실물로 실체로 나타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증거자 요한은 증거자 요한은 실체를 보고 증거를 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오늘날 택한 받은 목자의 이 사명 이 목자는 어떤 사명을 갖게 되냐면 실체를 보고 이 예언과 실체를 함께 증거를 해주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되어지죠 그래서 이 요한 게시록은 어떻게 알 수가 있느냐 택한 받은 목자를 우리가 만나야 되는데 이 택한 받은 목자는 말씀을 받아야 되거든요 말씀을 그런데 이름을 요한이라고 쓴다고 이 게시록을 하나도 제대로 증거를 못하면 이게 곤란하지 않습니까 특히 이제 이 세 가지 비밀에 대해서 일곱 별의 비밀 이게 무엇입니까 이걸 봤습니까 이 짐승의 비밀 이게 무엇입니까 보셨습니까 언제 어디에 있는 누굽니까 일곱째 나팔의 비밀 이게 뭡니까 이렇게 간단하게 질문을 던졌을 때에도 아우 저는 그거 모른다고 그런 거 묻지 말라고 그러면 이미 하나님 예수님이 택한 목자로서의 자격은 상실되어진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 귀를 기울인다고 복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신앙은 말씀을 길로 삼아 가야 되는 신앙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게시록 22장 16절 이제 결론을 한번 지어보겠습니다 시간이 또 다 되었으니까요 결론을 지어보겠습니다 22장 16절 나 예수는 교회들을 위하여 내 사자를 보내어 이것들을 너희에게 증거하게 하였노라 나는 다위세뿌리요 자손이니 곧 광명한 새벽별이라 하시더라 나 예수는 교회들을 위하여 오늘날 교회가 엄청나게 많지 않습니까 점점 교회가 좀 줄어들고 또 신앙인이 감소되고 또 교회를 다니는 신앙인이 왜 다녀야 되느냐 어릴 때는 부모님께 효두하고 용돈의 포로가 되어 다니다가 어느 정도 지각이 형성되고 또 주관이 생기니까 이게 너무 이게 안 맞다 안 다니는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죠 안타까운 현실 아닙니까 근데 예수님께서는 나 예수는 교회들을 위하여 내 사자를 보내어 이것들을 증거하게 했다는 거예요 이것은 게시록 전장의 내용인데 이 게시록에 대한 내용을 알게 되어지면 지켜서 복을 받을 수 있고 이 용의 정체까지 드러나기 때문에 그 미혹받지 않고 그 거짓된 말에 속지 않을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또 이 마태복음 24장 45절에서 47절은 조금 전에 읽었지 않습니까 여기 내어보게 되면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때를 따라 그 집사람들을 맡아 양식을 나눠 줄 자가 누군요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 줄 자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깨달아야 될 아주 귀중한 말씀은 이 기록되어진 이 게시록의 말씀이 오늘날 이루어져서 나타나는 이 중요한 이 때에 이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했으니까 우리가 이 내용을 알아야지 누군가가 정확하게 전달해 줘야지만 알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있고 예수님께서 보내는 사자가 있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면 이 요한 게시록을 알아야 할 이유에 대해서 결론적으로 정리를 해보게 되면 알아야지 지킬 수가 있고 지켜야지 복을 받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게시록 1장 3절 아주 중요하니까요 한번 다시 더 읽어보고 마무리하겠습니다 1장 3절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들과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웁니다 네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웁니다 그럼 지키려니까 이 내용을 알아야 되지 않습니까 알아야지 지킬 수 있지 모르는 것을 어떻게 지킬 수 있다는 말입니까 그렇습니까 그 다음에 22장 7절 여기 1장을 봤는데 이 끝장 22장에도 동일한 말씀이 나옵니다 22장 7절 있습니다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이 책의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으리라 하더라 네 예수님께서 하실 말씀이죠 속히 오리라 어느 시점부터 속히 뭔가 진행되는데 예수님께서 이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다 그랬지 않습니까 요한계시록을 알아야 됩니다 몰라도 되는 책이 아니에요 이걸 꼭 알아야 되는 책입니다 근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지금까지 요한계시록 그러면 두렵다 무섭다 어렵다 몰라도 되는 책이다 자꾸 질문하게 되면 신앙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다 뭐 잘못하는 것처럼 뭐 어떤 특정 이단들이나 열심히 보는 것처럼 이렇게 대부분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많은데 그런 것이 아니죠 반드시 알아야 될 내용이 되어집니다 또 이 용의 정체를 알아야지 미혹에서 이길 수 있을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요한계시록은 복주는 책이고 용 잡는 책이라고 서두에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요한계시록 20장 2절에서 3절에 용을 잡으니 이 성경이 성경이 구절이 3만 천 백한 구절이 있습니다 이게 성경 전체 구절로 보게 되면 이 구절 중에 용을 잡는다는 내용은 이 계시록에 여기에 나옵니다 딱 한 곳에 나옵니다 이게 한 곳에 이런 내용이 나와요 한 곳에 아무리 뒤져봐도 검색을 해도 용을 잡았다는 말은 안 나와요 3만 천 백한 구절 중에 성경 전체를 통틀어서 이 계시록 20장 2절 여기에 용을 잡았다는 그런 표현들이 나옵니다 얼마나 중요합니까 이 용의 정체를 알아야지 미혹에서 이길 수가 있는데 그러면 이 성도들이 요한계시록을 바로 알게 되는 것을 가장 싫어하는 존재가 있습니다 어떤 존재입니까 그렇죠 용과 사단에 속한 거짓목자들 뭐 이렇게 내가 기분 나쁘다 해서 그런 게 아니라 이 거짓목자라는 것이 얼굴에 새겨져 있는 것도 아니고 사단의 목자라는 것이 얼굴에 새겨져 있는 것도 아니고 옛날에는 뭐 노예들에게 경자를 써가지고 경을 칠 사람이라 해가지고 그걸 인도로 지지고 하지만 그런 게 아니라 이 요한계시록을 성도들이 바로 알게 되는 것을 가장 싫어하는 자가 바로 용사단에 속한 거짓목자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이 내가 예수님을 사랑하면서도 예수님을 믿고 또 충성된 그러한 입장에서 신앙 하면서도 계시록은 몰라도 돼 이렇게 생각하고 그걸 당연시 받아들인다는 것은 여러분이 알게 모르게 죄송합니다마는 불편한 지실이지만 사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용과 사단에게 속한 그 거짓목자의 역량을 많이 받고 있어 왔다는 것이죠 이번 계기를 통해서 그런 역량에서 벗어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이 용의 정체가 드러나게 되어 잡히고 끝이 나기 때문에 계시록에서 이걸 알면 큰일 나거든요 이거 이 용의 정체가 드러나는데 이거 열게 되면 큰일 나거든요 그러니까 오랫동안 내가 신앙생활하면서 예수님을 믿고 신앙생활했지만 요한계시록 몰라도 되는 것처럼 당연시 이렇게 되어진 것은 자기 자신도 모르게 이렇게 용과 사단에 속한 거짓목자들에게 역량을 많이 받아왔다는 안타까운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번 계기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요한계시록을 깨닫는 그러한 귀한 계기가 되시길 바랍니다 누구든지 이 예언의 말씀에 가감하면 안 된다라고 명시를 했습니다 계시록 22장 18절 19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성도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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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구든지 이 예언의 말씀에서 가감하면 안 된다고 가감하면 안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계시록은 1장 1절로부터 22장 21절까지 404절로 구성이 되어져 있습니다 이걸 정확하게 알 수 있는 것은 이렇게 택한 목자를 만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택한 목자를 우리가 어떻게 구분할 수가 있느냐 택한 목자는 예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이렇게 대언해 준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에서 23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오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치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에 내가 저희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네 이 내용은 마태 7장의 이 내용은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미리 말씀해 놓으실 내용이죠 우리는 예수의 이름으로 선지자 목회를 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권능도 행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선지하도록 또 하고 귀신도 쫓아내고 그러면 야 진짜 예수님께서 함께 하시는구나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성경에는 분명히 이 게시록이 이루어지는 때에 살아가고 있는 신앙인에 꼭 알아야 될 것은 누구든지 누구든지 이렇게 되어 있어요 누구든지 선지자 목자 귀신을 잘 쫓아내는 목자라 한다 할지라도 누구든지 이 예언의 말씀에 가감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이제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그랬잖아요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예수님께서 그 불법을 행하는 자가 무신앙도 아니고 불신자도 아니고 예수님을 주로 숨기고 예수의 이름으로 선지하도록 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도 쫓아내고 예수의 이름으로 권능도 행했던 그런 사람들을 보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들은 어떻게 뭘 문제가 생기느냐 이 예언의 말씀은 몰라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지하도록 목회를 하면서도 게시록은 몰라도 됩니다 왕창 빼버린 것이고 또 귀신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면서도 게시록은 몰라도 됩니다 왕창 빼버린 것이고 또 이 권능도 행하고 권세 있는 능력 말이죠 큰 교위를 이루고 많은 사람을 모으고 그런 것도 이 능력이 쓰는 거 했겠죠 그런데 할지라도 이 예언의 말씀에 가감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불법을 행한한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그러죠 그래서 이 요한계시록은 반드시 오늘날 우리 신앙인이란다면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믿는 신앙인이란다면 반드시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상당히 어렵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루만 해도 볼 수 있는 길이 열려졌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오늘 말씀 온라인 말씀성에 참여하신 분들 참 이렇게 생소한 이야기로 들려지겠지만은 이제 이런 것을 쉽게 알 수 있는 길이 열려졌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시고 하나님의 이 말씀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개시를 하나하나 봐뜨림 없이 듣고 깨닫는 그런 계기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추구는 드립니다 이제 마무리 한 구절 읽고 마치겠는데요 자문서 13장 13절에는 말씀을 멸시하는 자는 폐망을 이루고 그럽니다 성경은 창세기부터 요한 개시록까지 아닙니까? 그리고 끝에 기록되어진 것은 대단히 중요한 것이 많죠 그런데 이 개시록의 말씀은 말씀이 아닌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이렇게 하나하나 뜯어보니까 짧은 시간에 예수 그리스도의 개시라고 언급이 되어져 있습니다 또 이 예언의 말씀이죠 그래서 이 말씀을 멸시하는 자 폐망을 이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지안으로 타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도 쫓아내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건넝을 행했지만은 이 개시록을 무시하는 몰라도 되고 또 응터리로 가르치는 사람들이 많죠 한때는 뭐 666이라는 걸 이 666은 개시록 13장 그 18절에 나오는 내용들입니다 거기 17절 이하 축복이 되면은 그런데 그거를 설명하려면은 13장 1절로부터 바다에서 들어오는 짐승 또 11절에는 땅에서 올라오는 짐승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설명을 해줘야 되지 그냥 뜬금없이 666 해가지고 바코드다 컴퓨트다 베리칩이다 막 이렇게 그렇게 말하게 되면은 이게 왜 그런가 질문을 받아줘야 되지 않습니까 꼬치꼬치 개무치 마 다쳐 이렇게 하고 무조건 믿으라는 것은 받아들일 수 없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 더하거나 빼면 안 되죠 모른다고 덮어둔 것은 왕창 빼버린 거고 맞지도 않는 내용을 3차 전쟁이다 수소 폭탄이다 막 이렇게 떠벌려 놓은 것은 더한 것이 되어지기 때문에 그 더하거나 빼게 되면 둘 다 재앙을 받게 되죠 그래서 이 말씀을 멸시하는 자는 폐망을 이루고 계명을 두려워하는 자는 상을 얻는데 우리는 하나님께 상 받아야 되지 않습니까 잘했다 칭찬받아야 되잖아요 예수님께서도 충성되고 지혜에 있는 종 모든 걸 맡겨준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가 포기했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오늘 이렇게 여러분들 귀한 시간 내주셔서 함께 하게 되었는데 이 요한계시록을 너무 어렵게만 생각하지 마시고 이제 때가 되어져서 이것을 알 수 있는 길이 열려졌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생각하시고 기회를 여러분에게 이렇게 기회가 왔다는 걸 생각하시고 관심이 있으시고 또 알기를 원하시고 의에 줄이고 목마른 심령들은 언제든지 여러분에게 하나하나 증거해 드리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으니까 참여하시면 돕도록 하겠습니다 돈 없이 값 없이 여러분들을 원하신다면 언제든지 알려드릴 테니까 문의하시면 친절하게 상담을 해드리겠습니다 장시간 말씀을 경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귀한 말씀 귀한 말씀 허락해 주신 하나님과 예수님께 감사드립니다 오늘에 이어서 내일도 온라인 말씀 대성회가 진행됩니다 내일은 2021년 우리에게 성경이 필요한 이유란 주제로 신앙을 한 번도 해보지 않았던 분들을 위해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내일 말씀 대성대성회 강연도 많이 시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한 성경에 대해 좀 더 알고 싶으신 분들은 다음 주부터 2주간 진행되는 후속 세미나에 참석하시면 됩니다 후속 교육 역시 온라인으로 진행될 예정인데요 교육 날짜는 5월 3일과 6일, 10일과 13일, 월요일, 목요일 주 2회로 진행되며 시간은 오전 10시 30분과 오후 7시 30분 두 타임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외에도 말씀 대성회 홈페이지에 있는 온라인 신청서를 작성해 주시면 성경의 기초부터 차근차근 공부하실 수 있습니다 많은 참여와 관심 부탁드립니다 그럼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로 모든 순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이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이룡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상으로 모든 순서 마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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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